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국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도 종전 최다 확진자 기록을 또 넘어섰는데요. 주말에 진단검사가 줄어드는 일명 주말 효과가 끝나면서 확진자가 폭증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3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6,306명, 경북이 4,992명입니다. 대구는 일주일 연속 4,000명대 확진자를 보이다 6,000명대로 올라섰고 경북도 3,000명대에서 4,000명 후반으로 늘면서 두 지역 모두 1일 확진자 규모가 전날보다 50, 60%가량 증가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2월 들어서는 22일까지 벌써 6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1월 셋째 주가 2.9배로 가장 높았고 이후 비율은 완만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995명이 늘어 모두 4,212명입니다. 대구시는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를 1만 4,0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고 전 지역에서 양성 판정이 잇따랐습니다. 구미에 이어 포항이 1만 2,000명대의 누적 확진자를 기록했고 경산도 1만 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1만 7천여 명으로 이 중 집중치료군이 2,896명으로 분류됐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68%, 경북이 51%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쯤 의성군 의성읍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축구장 21개 규모의 산림을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발 300m 산 입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재발화에 대비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23일 오전 영천 부간면에서 산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김천에서는 우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임야 일부를 태웠습니다. 23일 낮 12시쯤 문경시 흥덕동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와 7살 어린이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열차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단기는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맛집 안내서를 만들어 화재였던 선덕여고가 이번에는 교사 3명이 교육부 장관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 학교에서 한 번에 3명의 교사가 수상하는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선덕여고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교사 3명이 교육부 장관 유공자 표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과서, 민주시민,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앞으로 21세기 미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파트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세 분 선생님이 맡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마음이 북찹니다. 성희숙 교사는 2025년에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영화의 이해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운영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 학생들만 자신의 꿈이 좀 명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찾았으면 했고 류봉균 교사는 이북 형태의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부로부터 태블릿 PC를 지원받아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교사용 지도서까지 만들어 교사들의 교육 노하우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라이브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자료 정리가 많이 취합이 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장점이 교사가 원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분들도 이분에 대해서는 100% 밀어주시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동아리를 운영한 박 기자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2018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민주시민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교 문제, 우리 지역사회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문제, 나아가서는 세계의 문제 이렇게 조금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처음에는 막상 생각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었는데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학교 활동만 하면 놓칠 수 있었던 세계적 이슈나 환경 문제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하고 학급 친구들 얘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선생님의 열정, 학생의 호응, 학교 측의 지원이 합쳐져 3명의 교사가 같은 날 교육부 장관 유공자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덕여고 측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이제는 6.25 전쟁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남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서로 총불이를 겨눈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요즘 유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2월 23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조국 수호의 날입니다. 1919년 내전 중에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해 만든 공휴일인데요. 모순되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의 날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칠로 분리주의자들은 8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만 4천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안보를 생각해봅니다. 도발의지를 꺾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 군의군의회가 군의군의 대구 편입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군의군의회는 23일 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의회는 2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경주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 15만 2천여 명이며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전체 감면액은 23억 원에 달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여 동안 지방세 68억 원을 감면했습니다. 경산시가 일반 병원과 의원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는 시민들에게 검사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원합니다.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산지역의 32개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7천 원, 의원은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경산시는 지원 예산으로 경북도비 등 7,1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3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 차량이 넘어지며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입령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석 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즉시 출동해 아파트 10층 높이에 걸쳐진 사다리 차량을 고정시켰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다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program 한 달 만에